It's okay. It's okay. 괜찮아? 우리 기다려도 널 못 가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이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워 Hello, how you doing? 아마 너도 놀랐을 거야 멜로 표현하기 너무 어려워 오글거려 너와 항상 눈이 마주쳐 그땐 달아나기도 했어 혹시 난 내 맘에 들켜버릴까봐 맘 졸이며 그대는 모르죠 이 끝한 목이 말해 하고 싶은 말을 다 여기 담아줘 너만 봐 아아 혼자 봐 아아 Here's my baby Don't take it 나의 목소리 너의 눈 웃으니 너의 눈 웃으니 전부 들게 해요 이게 사랑인 거죠 안녕하세요 재밌는 MC 재밌는 MC가 아니라 재밌는 마니또의 MC를 맡고 있는 제람 미니 입니다 네 특별하게 이번 여름 마니또에는 저희가 특별한 MC를 준비했는데요 미니 자매 혹시 이 마니또 MC를 하게 된 소감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좀 어땠어요?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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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렇군요 So this year for 마니또 we'll be letting people to write one letter and a gift and we'll be sending it out via mailman but for the most thoughtful gifts we'll me and 제람 yeah we'll be announcing it to you guys during lunch or whenever we feel like it so make sure make sure to make them super thoughtful then we can read it for them 네 미니가 미니 자매가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이번 수련회 때는 또 마니또가 너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한 선물하고 한 편지로 저희가 제안을 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고 정말 아름답게 포장하셔서 저희가 이제 또 그것을 가지고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저희가 배달부를 통해서 메일맨을 통해서 배달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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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퀄리티 기프트와 정말 정말 thoughtful한 편지들은 저희가 직접 미니와 제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발표를 해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의미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래서 또 가장 좋은 것들은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번 주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음 주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음 주에요 이번 주 아니고 아니다 일요일날에 보면 이번 주겠네요 지금은 여기까지는 재밌는 많이 또의 재람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